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 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 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 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보다 실용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